연속 낭독 그곳은 내가 사는 동네에서 자동차로 약 7시간 걸리는 곳에 위치해 있다. 우리 부부는 여름방학을 이용해 그곳 호텔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전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에서 설교를 마치고 나오는데 누군가 나를 불렀다. 한국에서 온 홍대욱 전도서였다. 그는 대한신학교로 졸업하고 미국으로 이민화 의수족을 만드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랜싱에 살고 있다면서 성경 공부를 하고 싶다고 내게 성경 공부를 인도해 주길 요청했다. 랜싱은 우리가 살고 있는 그랜드 레피스에서 자동차로 1시간 반 정도의 거리다. 나는 그 사람의 요청을 받아들여 그랜드 레피스에서 신학교를 다니면서 주말에는 랜싱에 가서 함께 성경 공부를 인도했다. 날이 갈수록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모여 함께 기도 중에 교회로 모이자고 의견을 모았는데 정기적으로 모일 수 있는 모임 장소가 필요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기도했다. 계속 기도하던 어느 날 예전에 학교 부흥회 때 만났던 랜싱에 사시는 서그던 목사님이 떠올랐다. 그래서 몇몇 성도들과 함께 서그던 목사님이 목회하는 사호수 침례 교회를 찾아갔다. 서그던 목사님은 우리를 반갑게 맞이해 주셨다. 목사님 우리가 랜싱에서 한국 사람들 중심으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교실 하나가 필요한데 빌려줄 수 있습니까? 서그던 목사님은 바로 일어서더니 말했다. 날 따라오시오. 눈앞에 넓은 공간이 펼쳐졌다. 어림잡아도 오백여명은 족히 들어가고도 남는 큰 예배실이었다. 서그던 목사는 물었다. 여기면 되겠소? 그 당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던 사람은 겨우 열명 남짓이었는데 그런 우리에겐 너무나 큰 장소였다. 여기는 너무 큰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커질 것이니 여기 쓰시오. 나보다 더 멀리 내다보실 줄 아는 서그던 목사님의 안목과 배려에 그저 감사할 뿐이었다. 우리는 그 큰 예배실을 빌릴 수 있었고 거기서 한국인을 위한 목회를 시작하기로 했다. 처음에는 학교가 그랜드 레피츠에 있어 주중에는 그랜드 레피츠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주말에는 렌싱으로 가서 목회를 시작했다. 결국은 그 모임이 개척교회인 렌싱 한인교회를 세울 수 있는 초석이 됐다. 렌싱에서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자고 제안했던 사람 중 또 한 사람은 한국인 의사 장석중 박사였다. 1970년도 초에는 우리나라 의사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와서 한참 자리를 잡을 때였다. 장 박사는 나보다 나이가 어렸고 토론토 병원에서 레지던트까지 하고 직장 때문에 렌싱에 있는 병원으로 옮겨온 상황이었다. 장 박사의 가정은 아내와 함께 어린 남매를 키우고 있는 평범한 가정이었다. 그 아버지도 그 할아버지도 존경받던 신앙인으로 믿음의 집안에서 잘 성장한 분이었다. 장 박사는 렌싱에 한국인 의사가 많이 있다고 했다. 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면 빨리 복음이 전파될 수 있을 거라고 했다. 교회가 알려질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고민했다. 하지만 개척교회를 알리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는 않았다. 그러던 중에 우리 교회가 알려질 수 있는 계기가 된 사건이 있었다. 그 당시 렌싱에는 한국인이었지만 심장 전문의로 유명한 지박사가 있었다. 그 일대에선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했고 의사들 사이에서도 실력이 출중해 그를 존경하는 이들이 많았다. 개척교회를 시작하고 며칠이 안 돼서 홍대욱 전도사로부터 급한 전화가 왔다. 무슨 일이죠? 저, 지 박사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장례식을 치러야 합니다. 그 당시 나는 전도사였지만 장례식을 진행할 사람은 나밖에 없었다. 그래서 급히 서둘러 교회에 가게 됐고 교회에 와서야 자세한 사연을 들을 수가 있었다. 지 박사의 아들은 예일대학교에 다니고 있었는데 잠시 집에 들렀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것이다. 그 당시에는 정말 큰 대형사고였다. 그 당시 지 박사는 교회에 나가지 않았지만 아들은 사우스 침례교회를 다녔다. 그는 구원의 확신도 가지고 있었다고 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장례식을 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장례식 날, 지 박사와 부인이 처음으로 교회에 왔다. 워낙 유명했던 의사라 미시간주, 오하여주에서도 조문객이 왔다. 의사들이 얼마나 많이 왔던지 400여 명이 모였다. 나는 차분하게 장례식을 집도하고 설교를 했다. 장례가 끝나고 며칠이 지난 후에 지 박사 집에 신방을 갔더니 그 부인이 숨죽여 울고 있었다. 외아들의 죽음이라 너무나 슬픔이 크고 상처가 컸던 듯했다. 나 역시 자식을 키우는 아비로서 그 마음이 절절히 통감됐다. 하지만 처음에는 목회다 보니 이럴 때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위로가 되는 건지 판단이 서지 않았다. 행여 부족한 말로 그 마음을 더 다치게 할까 조심스러워 통상적인 몇 마디만 건네고 집으로 돌아와 마음을 다해 기도할 뿐이었다. 연속 낭독 우리를 존귀한 자로 만드시는 하나님 송용필 목사 채음 갚을 길 없는 은혜 31번째로 제작 윤재희 낭독 공정이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